오히려 좋아요 빡 미쳤지 오늘 뉴메타는요 타릉일 기준 역시나 오늘도 장인분 빌드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증된 뉴메타거든 바로 최텐티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미드 세트를 하셨습니다 일단 시작템은 장화에다가 4포구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보고 또 하는건 달라 저번에 타바이븐도 반응 좋았잖아 호모나가 재밌어했고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했거든요 검증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는 일단은 믿으신지드에요 이거 하하 믿으신지드 상위호환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상대 믿으신지드죠 높은 확률로 이거면 타빈거고 일단 이거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룬은 요로코롬 가는데 포식자를 들고 W섬마 해가지고 라인 빨리 밀고 로밍만 가는 고런 세트 에에 가보겠습니다 어? 신드라네 라인을 다 무지성으로 밀어 상관없어? 쭉쭉 밀어 룬은 요로코롬 난 4포야 다이애나가 뭐 쪼레깽킹 그렇게 좋진 않거든 와 근데 이거 라인전 절대 안질려고 라인 미는거 봐 뭐야 하이씨 킬 따로 오니? 내 미인거 같은데? 아이고 이런데 할게 없어 오케이 계속 이제 다른 라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을 쓰면서 물약 4개니까 계속 먹고 아우 좀 따이진 않거든 신드라라 좀 거세긴 하다 출동 준비 월비 와 여기까지 아하 근데 다이애나가 먹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예 아 첫기한테 이걸 딱 사야되는데 못사네 너무 아쉽네 어 신발 2티어를 뽑아야되거든 요거는 정글이 먹고 예 전 이거 사갈게요 요거 무조건 사가야 된대 요거를 사가야 이속이 빠른걸 또 2점을 볼 수가 있죠 킬 깠기 때문에 영리한 사냥꾼 채워와서 쿨타임 줄구요 이번에 포식자 자체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쿨타임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리한 사냥꾼으로 좀 이게 커버를 칩니다 CS가 에 이러면은 뭐 이번엔 어찌 살겠지 이걸로 끝이냐 잡아 아으 아으 아 이거 뭐 없었나 아 강타가 생각보다 안됐지 사가라 따라서 하구요 다른 라인 많이 봐줘야 되는데 자 이제 탑 갑니다 한번 탑 한번 가자 소식자가 없지만 무리를 걷는 자에다가 기미남 해가지고 같이 쓱 올라갑니다 예 다이나 있죠 네 못하지만 이렇게 2팀 넣고 이러면서 우리 카직스 살렸죠 내가 가는 것만으로 우리 팀을 살렸다 음 더 큰 손을 안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KDA가 어 낮은 것 같지만 안 낮았지 이게 라인클려가 같이 좀 좋은 놈이라 그렇지 원래면은 그냥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W를 찍고있자 W선반하는 이유 라인클리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구요 아하 W가 있는데 뭐하시는거에요 그러고 라인 다시와서 라인 또 먹고 미쳤죠 네 고렇게 그냥 W 딱 해주고 라인 이삭 밀어버린 다음에 호방 한번 뜯어주기 이거는 다이애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먹을만한 것 같은데 먹었다 이거 거라데 하하하하 냥냥 먹어주구요 자 나 핑하나 깔아주고 싶답니다 그 다음에 바미의 불씨 나오는거 너무 크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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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는중 나 가는중 자 포즈샵 쿨 오케이 나 어차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싸움이 길어지면 오히려 좋아 자 유채원은 나중에 씁니다 포즈샵 있어 포즈샵 있어 포즈샵 있어 어 드롬 오히려 좋아요 에어어 빠아 그러쟤 미쳤지 한타 미쳤거든 하하하하 에이 또 탱탬이야 잘 버텨 그러면서 라인 빠르게 다시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게 최탱탬 님이 말씀하시길 원래는 그 발가락 분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발가락 분색에 봉속이 붙어있어 봉속 20%인가 25% 그거를 안가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이거로 채우는 겁니다 공속으로 네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오죠 아니 이거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이 스킬 갑 봐주고 뻔하죠 스터만 안 맞으면 돼요 요렇게 짜증나거든 네 그러면서 탑다이브 한번 볼게요 탑다이브 한번 가자 이속 받고 김민학 때문에 이속 겁나 오르고 호식장 키고 간대아이 유치약까지 키고 요호 스턴 W 그렇지 에 전령 박아 구성 그렇지 미쳤지 이거 우린 다시 라인 놓을기 역시 장인의 빌드는 다르구나 화공탱부터 라인클리어가 야무진리라 진짜 왜왜왜왜레라 아 미쳤지 근데 죽었다 멋있을라고 찍는거지 자 다음은 거 들어갑니다 티아믹 가면 되더라구요 많이 쓸거 같은데 그럴까 따라가 그렇지 여기 궁 없잖아 어이구 어이구 서버 아이고 나 점멸 점마 때문에 죽었다 먼저 들어가면 안돼 자 좀 풀립니다 CS를 진짜 많이 못먹었는데 둘 다 못먹었어요 심지어 KD는 왜이렇게 비슷하냐 그렇지 이렇게 자 이거는 부수고 죽자 아니 도망가 너는 고립됐어 하하하 하나 둘 셋 어쨌든 됐다 어그로 좋았다 됐다 상대 세트가 못코서 AD를 챙길 필요가 없게 됐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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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키워? 개 빨라? 으읍? 노가. 응 노가 잘 못하면 노가 두버 좀 먹으면 알잖아 와 이거 안주네 하 하 하 하 하핳핳핳하 건져서 죽었습니다 이거 2대1이었거든요 와 미쳤어 딜 왜이래 아 오래 마트였다 나이스 카이사 뭐야 큐스킬이 약간 그거였나 로켓 그거 런처였나 그 추진력으로 날아간거 알죠 아 일체력으로 하는건 위험한데 딱 그냥 간만 봐 간만 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살랐다 트런들 다스 멜모셔스가 나옵니다 뒤에 오는대가 있을거거든 에이 이속이 미쳤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가 확실히 제가 혼자 캐리한건 아닌데 이 팀이 제덕이 좀 풀렸던것도 많죠 그렇지 여기까지 아 오 질량괜찮았네 받은 피해량 1등이죠 피해감치랑 좋았다 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